포스코 최고 경영자 승계 카운술은 차기 회장 후보군을 11명에서 6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술은 오는 20일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최종 면접 대상자를 5명 안팎으로 다시 추릴 계획인데 후보자 개인의 명예와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1명의 회장 후보를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하게 됩니다.